будучи 선수 메시지 가까꺼는거 같는데 오이전 하세요 형님 혹시 가는데 찍었습니까? 응 찍은거 같죠 뭐 뭐 비누가 아닌가? 비누가 특히 향해 여기서 우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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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네 이게 이게 선 나오는 것이 네 뭐 이만큼 해도 오미드라고 나오더라고요 80kg 저기서 우이점 네 형님 너무 잘 안닿는데 응 형님 너무 잘 안닿는데 형님 여기서 저 잘하나 내밀어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갈때 기사 퇴근하잖아 그럼 내가 하는걸 찍어갖고 아저씨 내 기사에 드릴게 내가 보조에 드릴게 딱 가져 고맙돈 500 까가지고 700원 까가지고 내가 깎을 사람인데 까면 안깎지 아니 관장님 뒤에 문이 안열리는데 좀만 얻은거에요 잠깐만요 아니요 참 아 예예 아니요 그 우리 동준이가 하여튼 얻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 동준이도 얘기하고 일명이도 얘기하고 한잔 더 칼 카니발 리무신 검정색 검정색 어디 1차선 2차선 옆에 깜빡이 있네 뒤에 딱 다른게 있어 우리 중간에 앞에 깜빡이 검정색 바로 뒤에 뒤에 보이네 오케이 용훈이 형 저거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5384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울산에 가서 울산장 이참 와서 볼게 네 저 앞에 가죠 저 앞에 가고 저보다 오후 늦게 올라가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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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아 일라명도 지금 저 포항에 와있더니 아이고 아이고 또 비행기로 올라간대 네 형님 아 아니 울산행님 방송때문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짱구하고 지금 방산 못이긴 네 네네네 어떤거에요 아 아 아 아 으 남의 옷자랑하고 이것도 다단 시작. 아 아 지금 쫙 눌리도 없고 쫙 있는게 보이지만 사도다 뿐이야. 서가야 들릴때가 내려진다 이거다. 여왕님은 시계가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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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님은 시계에 대해 달려감. 체중 빼고 고생하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아 진짜 운동하는 거고 하시는 거고 하시는 거고 체중 최고 몇 킬로 빼죠? 14킬로까지 빼죠 4차 방역이 될게요 똑같이 하고 그럴 땐 엄청 뺐네요 약먹고 뺐어요 운동 들어갈때는 62킬로 500이었거든 운동 들어갈때는 62킬로 500인데 계산은 나니까 48킬로 500 따랐다 딱 13킬로다 48킬로 980인데 48킬로다 몸이 안 나는데 그럼 파워가 안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경제 조달하고 나서는 약을 안 먹었잖아 약을 먹으니까 다르지 안 나왔던 거야 아 질이 안 나는데 힘이 파워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합을 파이팅이 못하는 거지 파워가 안 되는 거지 굉장히 참아갖고 여자를 경제에 여자를 돌로 받듯이 음식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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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도 내가 아직 승관이 최임별인데 굉장히 도달할까 암흑게 되더라 화목은 내가 고생이니까 여기 사장 연합 보셨는 거야 그래야 내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파워가 안 나왔던 아 양국 질병은 파워가 안 나와 내가 안 어울려 이 길을 갔다가 막 따라오면 못 찾게 해는데 길을 가는 거야 길을 가는 거야 남자들만 해야 하는데 똑같이기도 내 영 그때 처음 많이 뺐네 그 14개 배달가네 야심이 뺐네 그래 그 몸에 생기 14개는 엄청난 게 그래 그리고 얼마든지 날씨도 없지 이 새끼는 자고 들어오지지마 지쳐 못도 알았을까 포기하고 싶어도 안하네 사장님이 냉봉이랑 이역게나 전마도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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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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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모 형이 오하씨ици인데 뺏었더만omething 서희 어디 갔SA borg 마지막 ступ 중화요리 괜찮아요? 아니면 한식 먹고싶어? 짱구동생, 중화요리 짬뽕같은거 먹고싶어? 아니면 한식 먹고싶어?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짬뽕 한그릇 먹을까? 괜찮습니다. 알았어. 짬뽕같은거. 가야죠. 외르만토로에서 판매까지 갔대요. 누가 갔대요? 세부샵에서 지명되면 지명이 많이더라구요. 다만 멕시코에 있어도 그걸로 얼마를까 하는거고 계속 지명되면 되요. 2,2,6,10차 장전구는 그, 라이트처럼 장전구, 그러나 라이트 송사는 포렛 3,4,1,4,8,8,4,10차 선정구였다. 장전구건 중화요리 중화에, 케이줄룩이 있다가 말라니까 중화에 부담이 나는게 이 시각fol정구, 2번은 판정이고 3번도 판정입니다. 3번을 한 놈하고 지민진이 3번을 냈다. 결국은 상팬됐다. 내가 반항한다고 했잖아. 순종이하고 결정전 해가지고. 순종이하고 뻔진만 있으면 정모만 해도 이기겠다만. 순종이가 파워가 없잖아. 파워가 너무 없어서. 그렇게 케어를 켰거든. 아줌분도 옛날에 가시할 지고. 그 이정도가 나니까. 그걸 지하워놓은 샤범 내건 아이디플라이디면 지는 플라이드 잖아. 제급 올려갖고. 그럼 포로 하신때도 지는 플라이드 잖아. 전쟁이. 다이어트 몇살때만 아이디플라이디라. 최종을 많이 빼는거 아닐까. 순종이. 아니지. 안빕니까. 내몸에 제급 올린다. 아마추 시험 날 때 코쿠 나가면 지는 아이디플라이디라. 동생이 있어. 하. 순종이가 그때 참팬 너무 했어. 아무리 했으면 됐는데. 그니까. 그때 기회가 기회인데. 그래가 이유로가 했는가. 그치. 그럼 옵션이 두개가 있으니까 이유로가. 이유로가 했지. 순종이 됐어야 돼. 은행은 도움보는 것 같죠. 이즈가 던질을 하죠. 이렇게. 흐릴보는 게. 그치. 그냥 crap. 해외가 던질을 하죠. 없어진다. 아, 이제. 여기에서 1시간 찍고? 한 1시간 20분 합니다 형님. 가서 먼저 질문 같은 거 좀 읽어보고 끝나고 나면 또 식사간 일하고 1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는데 1시간 오는데 5시간. 밤에 떠나겠네. 지금 경련가? 지금 경련. 방송은 이게 좋잖아. 전부 다 보고 있고. 흔적이 안 그러냐고. 방송이 안 그렇지. 울산 방송인가요? 울산 TVN. TVN 교통관 씨. 팀 경련. 울산. 영어로 TVN 교통관 씨. 하나하나 봐라. 결과로 사진 찍어봐라. 찍어야 돼 내가 찍어야 돼 아 잠깐만 잠깐만 차 따라오르니